지금 여기 뜨지 음융 이렇게 해골 마크로 계속 죽이면 이렇게 해골 마크가 뜨고 나중에 감옥에 가요 이건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를 쳐 왜냐면 선포 쟁선포를 해두고 위험보드 같은 거를 위협 반격 이걸 설정해두면 몬스터가 아니라 자동으로 치는 거지 어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pk 그 카운터가 계속 올라가고 그 카우 성향 계속 높아지고 pk 횟수가 100이면 감옥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거 봐 그치? 와서 치지? 이거 봐라 이게 이제 pk 카운터가 하나 더 오르고 성향도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100번 pk 횟수 면 감옥 가는데 저건 자꾸 이렇게 숯이 쌓이고 이제 하면 감옥 가요 거기서 그 나오려면 몹 잡아서 pk 카운터 1 낮춰야 나와져요 그리고 또 100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감옥 가는 거지 여기도 서로 둘 이게 pk 마크 있잖아 이거 보라져서 다 누웠네 이거 지금 pk 약해서 그래 지금 아마 이 클럽 막피혈 에서도 선포를 했나봐 그치? 보니까 홀리데이 아까 먼저 성공했지 그리고 가만히 지금 있는게 지금 눕고 나서 이것도 위험 모드 해놓은 것 같아 선포하고 우리 여기 클럽 막피혈도 이것도 이제 지옥 가는 거지 내가 계속 근처 가서 죽으면 100번 근데 저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이에 저렇게 누울 가능성도 있어 카오보라로 다른데 범위 공격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덕이 되는 거지 약해서 감옥에 못 간 거지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역설적이긴 한데 막피로스 약해서 감옥에 못 간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이거 봐 그치? 이렇게 되친다 근데 데미지가 약해진 거야 조금 왜냐면 집어프 그 패럴티를 먹기 때문에 성향이 높아지는 단계마다 특정 단계마다 이 제주 막피들이 보통 게임 시스템 같은 거 잘 아는데 이렇게 선포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위협 반격 모드를 해놨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부캐 같은 거 뭐 1렙 1렙 기력이라도 혈 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감옥 알아서 이렇게 카오가 돼 주는데 그치? 어 감옥에 벌써 갔네 우미용 사라졌지 제목에 있나 볼까 어디 갔어 접속 종료인가 리벤지를 한번 보고 접속 종료네 이게 지금 접속 종료하고 그 위협 반격 모드를 끈 거 같아 우미용 급하게 아까 보니까 접속 종료된 이후에 다시 나타난 게 근데 그렇게 하나 말아야 우리 혈에 쟁선포를 해놓고 이렇게 범위 스킬을 쓰면 어차피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이거봐 그치? 데미지가 들어오지 범위 스킬을 쓸 때 그치?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손 하나도 안되고 클릭 한번만 해놓고 어 이거봐 그치? 데미지 들어오지 이런식으로 데미지가 훅 들어온다고 범위 스킬을 쓸 때 따라다니면 범위 스킬을 쓸 때 이제 죽는 거지 이거봐 그치? 시간이 좀 약간 더 걸리는 건데 어차피 죽게 돼 있어 더군다나 1레벨짜리 뭐 가입해서 그 이런식으로 따라다니면 그냥 바로 가오지 뭐 쟁선포 상태에서는 막피 제주들이 이렇게 게임 시스템이 어둡나? 지금은 이게 선포해도 그 마찬가지야 그 카오 성향 그대로예요 1400대 올라가는 거 똑같아 PK 카운트 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쳐지는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스킬 디버프 같은 거 뭐 다 선포하면 들어가요 그게 장점이지 그냥 쳐지는게 못판트 치듯이 근데 이제 이런식으로 지금 사실 뭐 자동으로 쳐지는 거니까 선포당한 피선포 혈이 가면은 카오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? 쳐가지고 그치? 이게 이제 보통 교전할 때 그 자동 틀어놓고 텔포나 그 뭐 레이드 근처 대개 교전되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 그 혈 올 때 전부 점사로 자동으로 그냥 막 교전되지 응? 그렇게 편한 점은 있어 근데 뭐 사실 그 제주막 혈이 이런식으로 선포를 굳이 뭐 해서 지금 그치? 이렇게 손해인데 불리한 건데 굉장히 감옥가구 작업만 누가 이런식으로 계속 해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거 타면 무조건 선포하면은 불리해요 지금식으로 특히 범위스 스킬 그 이런거 쓰는 캐릭터 있는 혈 없을 수가 없어 암살자는 다 쓰니까 대부분 이 세팅을 이 범위스킬 해놓기 때문에 1레벨로 가서 그냥 이런식으로 옆에 붙어있으면 알아서 카오가 돼 그치? 이건 뭐 알아서 카오가 돼 암살자는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피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64레벨이다 한 방에 안 죽는데 뭐 한 10레벨짜리 뭐 이렇게 한 방에 죽는 캐릭터들 계속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봐 두 방에 죽어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거지 금방 100번이야 그럼 감옥가구 캐릭터 뭐 못쓰는거지 이런식으로 살마귀 꾸녈 살마귀도 저기 감옥갔어 우리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접속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잖아 살마귀는 그 감옥가구 난 이후에 이게 접속을 안해요 주식을 봐도 접은거지 캐릭을 뭐 다른 캐릭을 뭐 하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뭐 지금 음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있으면 감옥이야 지금 통제막 피해 제조혈 중에 그 스나이퍼 혈 거기도 우리 선포했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이게 귀찮아서 그 지금 안하고 카오만 지금 뭐 잡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자사 돌리는 캐릭터를 가서 범위 스킬 쓰는 배링클래스 특히 이제 암살자 거기서 있으면은 뭐 이거는 뭐 다 감옥보낼 수 있지 근데 보고 있으면 어차피 안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살을 완전하게 하고 있으때 잠수 이럴때는 뭐 무조건 걸려드는 거지 그나마 아까 음영이가 중간에 발견하고 해골되고 나서 뒤늦게라도 발견하고 위협방격 모드 이거를 몬스터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 바꿔놓으려면 말아야 지금 은영이가 시스템을 잘 몰라요 꾼혈이 우리한테 선포를 해서 우리가 피선포혈인데 범위 공격을 하잖아 암살자 스킬 세팅을 범위로 해놨잖아 자기 사냥 범위 사냥하려고 무조건 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사 사냥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걸리려면 나는 무조건 이 암살자도 하나만 세팅돼 있어 점사 스킬 하나 자동사냥할 때 범위 스킬을 아예 세팅을 안해놔야 꺼놔요 근데 뭐 다 그런 식으로 하겠어 그치? 서른들 대부분 어 뭐야 사라졌나? 사라졌지? 볼까? 여기 있죠? 음흉 감옥 갔어 여기 감옥 갔어 지금 감옥에 있어 여기 여기가 섬이 감옥인데 감옥에 가 있네 됐어요 일단은 감옥 보내는 자 성공 막피 제조열 음흉 개리 막피 제조열 음흉 개리 막피 제조열 음흉 개리